토목시공기술사 제3장 토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 제3장 토공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건설개혁과 건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3장 토공입니다 토공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토공이 무엇인가, 토목공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번 토목시공기술사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 이렇게 우리들 많이들 말씀을 나누는데요 토목공사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토, 토, 목, 공, 사입니다 토는 흙을 말씀드리는 거죠 흙, 목은 나무, 지금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나 강구조, 스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장인,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사, 일입니다 그래서 흙과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토목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를 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토목공학이라고 말씀을 하죠 말 그대로 배울학, 배우다는 뜻이죠 배울학, 배운다 그러니까 토, 목, 공, 학 하면 흙과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문을 배운다 이런 뜻이고요 공사라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니까 말씀드린 대로 흙과 나무에 대한 전문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토목시공기술사 하면 흙, 토죠 흙, 흙 부분과 나무, 목이죠 나무 부분,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친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기초가 됩니다 기초, 기초공사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과 나무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합친 했을 때 기초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토목시공기술사를 공부하게 되면 흔히 얘기해서 도로나 교량, 철도, 항만 이런 공부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흙과 나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합친 이 분에서 한 70% 정도가 저희가 토목공사, 토목시공의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공기술사를 공부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실무에서 토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다든지 할 때는 이 기초 부분이 한 70%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흙 부분, 토목은 제가 토라고만 얘기했지만 이게 토공과 토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40% 배율 그 다음에 나무, 목에 대해서 구조체에서 또 한 30-40% 이 두 개 합친 게 기초공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한 70% 정도 하루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문편이라고 얘기하는 교량이나 터널, 항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시간 배율과 정렬을 거기다 이렇게 나눠서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목공사 중에서 이번 장에는 말씀드렸어요 3장, 토공입니다 흙으로 하는 전문적인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간순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한번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라는 게 뭐라는 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공입니다 먼저 토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흙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을 토공이라고 합니다 토공이 크게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깎기, 여러분 잘 아시죠? 텁 파기나 절출을 깎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을 운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서 쌓아놓게 되겠죠 거기서 다져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를 형성하는 이게 토공입니다 토공의 기본 정리는 4단계다 1, 2, 3, 4단계로 간다 물론 이거는 동시에 일을 하겠죠 이렇게 가는 일이 토공이다 토공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일단 몸통 노고시 Wrap